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40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낮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최고 4.5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무산선언으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홍 시장을 비롯해 대구시가 일제히 경북도 의회 탓을 하며 도의장 사퇴를 거론하자 박성만 의장은 홍 시장이 먼저 물러나면 사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내탓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상북도는 통합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두 시장 도지사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논의에 비판이 본무를 이루던 지난 27일 도정질문. 박성만 의장이 의사진행을 멈추고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대구시장께서는 말의 한마디가 깃털처럼 가볍고 웬말의 구시하문이라고 했어요. 그 입은 하를 부르는 문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충진지 못한 은사에 대해서 도의회를 대표하고 도민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 도청이 있는 안동을 대구광역시 북부청사, 포항을 동부청사로 언급하며 사실상 대구로의 흡수통합을 시사하고 반대가 거센 경북 북부권엔 덤빈다는 막말까지 써가며 도민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도의원들은 지역사회를 상대로 한 공론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묻지마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합리적 문제제기를 이어가며 모처럼 대의기간에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도정질문에서 특히 비판이 집중됐던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도의회를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통합 논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홍 시장은 통합 무산의 책임을 경북 도의회로 떠넘겼고 이에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홍 시장의 독단을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곧장 대구시 기조실장이 박선만 도의장의 사퇴를 통합 논의 재개의 조건으로 내걸며 도의회를 자극했고 박 의장은 홍 시장의 동반 사퇴를 역제안으로 대응하는 등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 지역 정당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논평을 내고 홍준표 시장의 책임 넘기기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이 경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 전개를 이끌어간 거 아닌가. 대구시는 행정이 구단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행정이 집중되어지지만 경북은 22개 시군이 각자의 독자성과 고유성 그다음에 산업의 구성도 굉장히 다르고요. 시와 도의 행정통합이라는 건 역사상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제인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를 끌고 가니 당연히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대구시의 적반하장식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통합 불씨 살리기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철호 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을 찾아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중재안을 요청했고 개인 SNS에도 흔들림 없는 통합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도 기획조정 실장을 보내 통합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도민의 분노는 더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내탓 공방에 분주한 대구시와 엄발의 오줌늑이 바쁜 경상북도의 나홀로 행정통합 추진에 시도민 혼란과 분통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 의성에서 열린 민선 8기 제11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포항시는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대 신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관련 중앙부처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됩니다. 울릉구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여객선 운임을 3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는 VIP실과 2인실을 제외한 전객실에, H페리의 선플라워크루즈호는 3등실에 한해 할인을 지원하며, 대저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면 50%까지 할인해줍니다. 울릉구는 9월 11일까지 울릉군 웹사이트로 신청받고 있으며, 운임 할인 적용은 9월 11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전기차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단 기술 혁신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화재가 무서워 전기차 소비를 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불을 끄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배터리 셀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통제에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피해를 낳은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의 경우 완전 진화까지 8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책은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는 겁니다. 질식 소화포나 또는 전기차 전용 금속 소화기를 사용하시면 골드타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포항시청 주차장에도 질식 소화포가 등장했습니다. 질식 소화포 사용 방법도 사진을 첨부해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질식 소화포 시연 영상을 보면 실제 전기차에 불이 났을 때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에 소화포를 덮어 씌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를 추가 개발해 각 소방서에 빠르게 보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연구와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안전성을 더 높이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배터리 열폭주를 방지하는가 하면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가 월등해 차세대 배터리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에코프로 등 배터리 소재 기업과 포스텍 리스트 등 2차전지 연구기관이 몰려있는 포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차전지 소재 산업에 앞서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는 국가의 주력 산업이고 포항은 배터리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우려는 불이 나면 끄기가 어렵다 보니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한 대학 교수가 전기차 화재 자동진화 시스템을 발명하고 국제발명대회에서 수상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주변에 있던 80여 대의 차량을 불태우고 수백 대를 그을린 뒤 8시간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지하주차장이라 소방관들의 진입이 어려웠고 전기차 특성상 진화가 쉽지 않아 엄청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전주의 한 대학 교수가 개발한 전기차 화재의 자동진화 장치가 화재입니다. 장치가 동작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센서가 화재 사실을 감지합니다. 곧바로 화재가 난 자동차의 위치 정보가 주차장 한쪽에 있는 무인 소화장치에 통보되고 장치는 불이 난 곳으로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장치가 펼쳐지며 불붙은 자동차의 양 옆과 윗부분을 덮어 씌우고 동시에 자동차 아래로 소화장치가 들어가 차체 하부에 있는 배터리 부위에 물이나 소화액을 살포합니다. 전기차는 하단에 배터리 부화재가 많기 때문에 센서를 바닥에 설치해 감지가 빠르고 화재 현장에서 곧바로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 열 폭주 이전에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전기자동차 주차면으로 도달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고요. 전개되고 차량을 덮고 주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분 이내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발명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이 장치는 소방관 진입이 어려운 지하주차장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관련 업계와 소방 관계자는 이동 소화 장치가 화염에 견딜 수 있도록 난연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의 이중주차 문제를 해결해 이동로를 확보하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포항스틸러스가 어제 포항스틸라드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4강 2차전에서 제주 유네티드를 2대1로 물리치고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1차전 제주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포항은 안재준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제주 헤이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뒤 교체 투입된 어정원이 후반 36분 결승골을 터뜨려 제주를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포항은 광주를 물리치고 올라온 울산과 오는 11월 3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판 결승전을 치릅니다. 경주시는 9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노동동 중심상가 금리단길에서 불금예찬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개장 기간에는 먹거리 판매대와 주변 공방이 참여하는 벼룩시장이 개설됩니다. 경주시는 복고, 키즈페어, 추석 한마당 등 다양한 주제로 행사를 열어 방문객을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실계천 거리에서 진행하는 영일만친구 야시장이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포항시는 당초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상가 상인회는 야시장 운영 기간을 9월 22일까지 연장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주간 중앙상가에서 열린 야시장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수능 시험에 대비해 자체 출제한 문항으로 오늘 모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일반계 고교와 자율고 126곳이 참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수능과 평가원 주간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도내 우수교사 33명이 직접 문제를 출제했으며, 10월에도 경북 모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계정비, 용접, 공예,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 13명이 올해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선정자는 권영국 포스코 부장, 정우현 현대제철 계장, 이석원 경주 랑콩뜰의 과자점 대표 등 13명입니다. 정부는 매년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기술발전과 전수에 크게 기여한 이들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